내가 분명히 돈을 받아야 돼. 아파. 그런데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잘 안 줘요. 왜냐?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편파TV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양 유아라입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부터 저희 편파TV에서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의 주특기를 살려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범죄와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주수도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다뤘고 이번 주에는 보험사기. 보험사기도 사실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유형의 범죄잖아요. 고통사고 내고 나이로 환자로 입원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주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기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고 나이로 환자로 입원하는 그런 경우에서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이나 일가족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강력범죄까지 망나는 이런 게 보험사기인데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목소리를 켜주세요. 제가 오늘은 좀 웬만하면 사투리를 적게 쓰려고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손목치기라고 그래요. 손목치기. 손목치기는 운전하고 가다가 팩윌러에 갑자기 손을 툭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험 처리할 것이냐 돈을 줄 거냐.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고유한. 요새 자주 나와요. 고유한 명칭으로 손목치기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2, 30만 원 건.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거 그냥 뭐 치료비나 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소소한 보험사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은 보험 처리. 보험 처리를 하려고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들어놓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런 사고가 난다 해서 들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뒷목 잡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어른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바치면 뒷목 잡아라. 무조건 바치면 비명부터 질러라. 그리고 이제 병원 가라. 병원 가라. 멀쩡해도 가라. 멀쩡해도 가라. 그 전문병원도 있다면서요. 그 전문병원이 보통 도시외각. 그러니까 신도시 이런 데에 영업이 잘 안 되는 데에서 보통 우리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그런 데에서 의도적으로 해서 나이롱 환자들만 있는. 그래서 그런 병원에 가면 담배 냄새 때문에 죽어놔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병실에서. 병실 바깥에서 막 피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의 것을 얘기하는 것 플러스 가장 하이클라스는 우리가 엄녀인 사건처럼. 누구요? 엄녀인 사건이라고 해서 엄모 씨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남편 바늘로 눈을 찔러갖고. 아, 맞아, 맞아. 그 유명한 사건. 보험금 받고 자기 친어머니 독살해갖고 보험금 받고 자기 딸 죽여서 보험금 받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등급의 보험 사기 범위입니다. 친딸이요? 네, 친딸입니다. 친딸이고 남편도 그 여자한테 당한 남편이 3명 정도 됩니다. 전남편, 전전남편, 현남편, 내연남 하나 있나? 이렇게 해서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7명 되는데 그게 가장 최고의 수준의 그런 거니까 연쇄 보험 살인 범위죠. 그게 강력범죄와 연동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라는 게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일반 공장에서도 사고를 위장해서 업주와 노동자가 같이 짜서 뭘 해먹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장에 불을 지르고 이미 공장이 중요한 건 다 빼돌린 상태에서 불 질러버리고 이미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거로 밀린 거 좀 퉁치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니까 보험 설계사가 아예 끼어서 진영적으로 설계를 하는 보험 사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험 사기는 기본적으로 설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자는 당연히 보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 전직원 직원, 보험 아줌마 또는 그와 관련된 은행 직원이 반드시 껴야 되고 그 조직은 보통 작으면 열댓 명, 많으면 한 100명까지 되는 형태의 보험 사기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엄려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도, 그런 조직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사이코패스형 보험 살인 형태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 제도의 약점을 악용하면서 제도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살인은 보통 많이 제외된 교통사고, 방화, 화재 사고, 그리고 여기 상해 사고 이런 등등을 주로 얘기하는 게 보험 사기. 요새는 또 생명보험 연동돼서 암보험이라든가 이거로 또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병원하고 짜고 벌이는 사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신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보험 같은 일종의 그것에 대해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최신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누가 결정하냐면요. 의사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럼 그 의사가 누구냐? 보험사가 고용한 의사 아니면 보험사가 자문을 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들의 어떤 같은 밖에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문을 해주면서 빠져나갈 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한 해에도 수천억씩 빠져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보험사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험사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끔 뉴스에서 나올 때는 참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쳐다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게 보험료 인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암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보험사기로 인해서 보험사에 피해가 생기면 다른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각 개인한테 보험금을 얼마를 받아서 그것을 쌓아놓고 위험에 처한 사람은 그것에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장성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을 100을 냈는데 돈을 150을 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제가 값도 아니고 장사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가입자라든가 아니면 이 사과에 대한 돈을 정확히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과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보험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방법 국가를 구슬러갖고 국가를 협박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보험사기를 당한 건 보험사의 책임이잖아요. 가입자는 보험사기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 가입자들은. 그런데 왜 그 책임을 일반 가입자들이 지어야 되는지가 약간 거기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원래 보험이라는 게 이 세 명이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는 배상은 우리가 내는 돈으로 혜택을 보는 게 보험이잖아요. 사고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사실 긍정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인데 그런데 얘가 가보니까 가끔 사고나야 되는데 자주 나아. 그렇죠. 그럼 얘한테 계속 돈이 가잖아요. 그럼 그 돈은 우리가 내는 가입 비용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신 때 내가 왜 이걸 자주 할까 뭔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회사가 정확히 판정을 해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줄이거나 보험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꾸거나 이렇게 해낸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민원인들과의 충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애당초 어떻게 했냐면 보험회사 개인기업이 국가를 구슬러 갖고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게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래서 사실은 삼성 보험이 우리나라의 이 보험 보험제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막강하게 자본욕을 굴릴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험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겉다리 같지만 우리나라의 보험 관행 자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부터 보험이 너무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험 사기가 판을 칠 수 있게끔 느슨해져 버렸 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여야 되는데 거기서 안 조이니까 보험료를 올리고 다시 하니까 또 올리고 이런 방식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이 보험 사기를 보면 보험 사기의 범죄 연루자들의 특성이 지난번 우리가 다단계 범죄도 사실은 피해자가 서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거꾸로 범죄 혐의자의 대다수가 또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는 결과에 의하면 보험 사기 혐의자 직업군을 쭉 분리해보니까 무직자 일용직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회사원 17% 자영업자 7% 그다음에 학생 3%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일상적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식 자체가 보험이란 것은 이렇게 해먹어도 범죄가 아니구나 라고 이 인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리고 그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돈을 다 내는 건 유아라가 아니라 보험회사잖아요. 그렇죠. 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내가 낸 돈 중에 좀 약간 경미하게 아픈 걸 좀 과장해서 돈을 받아내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인식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안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험이란 것 자체는 내가 돈을 내지만 내가 이 기간 동안 안 아프고 이것이 보장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 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건 애초에 내가 이 시간 돈을 냈고 이 시간이 지나서 보장을 안 아프고 하면 이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보장성 성격의 보험의 특징인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전부 다 저축성 성격.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더라도 만개가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상품들을 보험회사나 내가 엄청 개발을 한 거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국가가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확장을 시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본축적 구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데나 삼성 재벌이라든가 우리 굴지의 재벌들의 자본축적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누구한테 하겠냐 하면 서민들의 이런 저축성 보장 보험을 축적해 놓고 그 돈을 재벌의 쌈지 돈으로 쓰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재용이와 이건희가 뭐 해서 그것이 이제 누구 거냐 소송을 몇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형성해 놓은 자본을 가지고 재벌이 형성이 됐는데 그걸 지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자본축적 구조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외국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돈을 받아야 돼. 아파. 그런데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잘 안 줘요. 왜냐.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삼성하면 삼성전자가 대표 선수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뒷배는 삼성생명이라고. 생명이. 생명이 제일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이 지분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지분이 쫙 나오는데 삼성생명에서 사실은 지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투자한.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들. 이들의 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본조론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는. 우리 본론한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가 이렇게 많냐면요. 기본적인 보험의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정당하게 가입자한테 제대로 된 보험금을 주는 구조.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이렇게 보험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주다가 편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그걸 편법적으로 주는 부분에서 의사가 관련되고 또 관련된 보험사 직원 관련돼서 빼먹고 이런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보험 구조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1인당 보험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8위입니다. 한국에. 그렇죠. 그리고 gdp 대비 수입보험료로 치면 5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험공학국이고. 그렇죠. 이게 일가족당 또는 개인당 들어가는 보험의 개수가 보통 3점 몇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세 사람이죠. 뭐 보험사는 거 있으세요? 나 있어. 두 개. 두 개나 돼? 네. 그래도 평균 2안에. 있어요? 저도 뭐 한. 남은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자동차 보험 이런 거니까. 저는요. 자동차 보험도 안 주셨어요? 자동차 보험이다 그랬죠. 그것도 내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이 되면 민간보험들이 필요 없다라는 마음으로 30, 40대를 보내다가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들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보험이 많아지냐면 기본적으로 보험 판매 구조가 보험 아줌마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치는 사기 아닌가요? 사기예요. 그러니까 dlf 지난번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보험 구조는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 방책이 아니라 무조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올인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보장성 저축성 섞어서 나가면서 말씀하셨던 불완전 판매 요인들이 갈수록 커지는 거고. 더 심하게 나가면 dlf처럼 사실상 배제라 하는 그런 상품까지도 파악이 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또 이런 보험사기들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아까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사기에는 그 보험 설계사들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뽑아먹으면 잘 뽑아먹는다고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허점이 너무 센 거예요. 전부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보험을 들어요. 사실 쓸데요 들 필요 중복으로 들 필요 없는 것들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저기서 중복되니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 개념을 서로 이렇게 교류도 잘 안 해요. 안 해요. 보험사들끼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 열댓개 들어갔고 막 하다 보면 막 10억, 이섭이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보험사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로또 심리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험 한 10개 들었는데 여기서 죽을 병만 아니면 약간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10군데에서 다 비용이 되니까. 이 슬픈 얘기인 거죠. 자기 건강을 담보로 해서 약간 그런 어떤 보상 심리. 그러니까 그 범죄, 보험사기 치는 사람들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비율이 많다. 경미한. 그런데 그들이 치는 것이 주범이 아니라 공범. 그러니까 주범은 따로 있어요. 주범이 있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범이 있고 거기 한 20, 30명의 그런 일용직 노동자를, 아줌마들을 끌어들여갖고 보험을 처먹고 주로 많이 해갖고 도망가는 주범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 먹지 못하고 약간 좀 처벌받고 나와서 이 사람이 또 주범이 돼요. 아, 이제는 내가 여기로 뛰어야 되겠다. 발벗고 뛰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 보험사기는 근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형성된 어떤 고리가 계속 새끼새끼를 치는 거예요. 이런 보험사기가 남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아까 불안전 판매나 중복 판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보험회사는 또 뭘 강조하느냐 하면 보험의 조사, 수사, 사기인지 아닌지 하는 그 인력 자체를 고도화시킴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남발되고 있는 개인당, 1인당 보험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걸 권하는 사회. 그리고 아까 보험 모집인을 통한 가입이 늘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이 또 연고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들어줘, 이러면 또 들어주고. 이런 구조를 일정하게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에서는 FBI급의 무슨 수사관들을, 우리 배상원 선생님 같은 전직 경찰들을 보험사기 수사요원으로 배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보험 관행은 같이 망하는 구조예요. 같이. 왜냐하면 같이 보험을 서로 끼리끼리 바로 같이 연결연결해서 드니까 한 번 이렇게 보험 털어먹고 나면 한쪽이 무너지고 보험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가고 또 털어먹고. 그러니까 보험 자체를 줄이면서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보험은 더 들라고 하고 그걸 더 전문, 흔히 말하는 수사 전문 같은 경우에 털어내겠다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기에는 근절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뭐 들었어요? 우리 유아저씨. 저 실손. 나는 사실은 실손 실손 그러는데 실손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를. 저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의 문제는 실손보험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래요. 사실은 실손보험은 그것이 있다고 병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프면 사실은 그 병원 갈 필요는 없는데 가버리면 결국은 그 위험을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실손보험이라는 게. 어쨌든 그거는 뭐 거기까지 넘어 나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넘어 나갈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보험 문제,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경제적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험사기의 가해자 또는 혐의자로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험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드는 게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또는 그것만 강요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또 제도적 접근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하시면서 있으면 하시고 보험 더 들지 마시고. 네. 더 들 돈도 없어요. 돈을 더 주세요. 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니 뭐 나는 들지도 못했는데. 사용자님. 정리하. 정리하. 건강보험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보험사기 우리 주변의 일상범죄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서 민도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다른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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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